여기다 네이로 쓰면 돼요? 네 제가 최성민이에요 이 공식 레고 스피드 명소의 소방대왕 배찍 를 아래 를 사람에게 수요합니다 누구한테 수요하는 거예요? 성민이에요 네 이제 배찌를 오려볼까요? 네 자 이제 가리고 숙적숙적 달려볼까요? 선을 보고 다 올렸다 자 이제 짠 뽀로로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바로 돼서 진짜 애깃을 봤거든요 컴퓨터 나나였어요 양면 테이프를 붙였고요 이제 이 위에 있는 걸 떼서 여기에 배찌를 이렇게 붙여 볼게요 아우 컴퓨터 예바라 최성민 레고 스피드 소방대왕 명 받았습니다 쭈우상 앞으로 레고의 안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고 스피드 리포터 최성민이었습니다 다